안녕하세요 유니브클래스 윤여정입니다 고1, 고2 친구들도 2학기 내신 준비를 하면서 선택과목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고1, 고2 친구들의 선택과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선택과목은 일반 선택과목과 진로 선택과목으로 일단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 선택과목은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선택하는 과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구성된 과목이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교과를 예를 들면 수원, 수2, 미적, 확통 같은 과목들을 저희가 보통 일반 선택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게 바로 9등급, 등급제로 나오는 과목이다 선택과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진로선택과목의 수학교과목을 예를 들면 우리가 경제수학, 실용수학, 인공지능수학, 기학, 수학과제탐구 같은 교과목들을 진로선택과목이라고 부릅니다 진로선택과목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계열과 맞춰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는 과목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일반 선택이야 솔직히 대부분 다 하는 것들이니까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진로선택과목은 조금 문제가 되죠 내가 어느 학과를 학종으로 갈 것인가 또는 어느 계열을 학종으로 갈 것인가가 정해진 친구라면 실은 진로선택과목은 고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전공이나 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진로선택하셔야지 그걸 선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상위권의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반면에 나는 학종이 아니라 교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면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을 필수로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교과 전용이 주 전용인 친구들은 오히려 소수 과목을 선택해서 등급이 낮아지는 것보다는 수강인원이 많고 그래서 내가 등급을 따기 조금 더 유리한 과목을 선택해서 등급을 올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용이 주 전용이냐 학생부 교과 전용이 주 전용이냐에 따라서 선택과목의 폭은 조금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도 상담한 친구인데요 상경계열을 가고 싶어요 자 그런데 내신이나 지금 생기부상 상경계열을 학생부 종합전용으로 가기에 되게 부족한 친구였는데 경제과목을 덜컥 선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제가 그 학교에서는 1등급이 한 명인 정말 인원이 적은 과목이었는데 거기에서 6, 7등급이 나와버리면 학종도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교과의 내신 산출에서도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용을 선택할 때 내가 상경계열이니까 경제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등식이 반드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시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포인트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는 과목들의 기준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부 종합전용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에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본인이 고민할 필요 없이 이미 서울대가 핵심 권장과목과 권장과목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하여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핵심 권장과목은 그 전공을 선택하고 그 전공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과목이고요 권장과목은 필수는 아니지만 선택하면 좋겠다라고 권장하는 과목이라고 이해하시고 필수 권장과목과 권장과목을 고려해서 선택과목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생명과학부를 희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생투와 미적을 선택하지 않고 학종을 쓰면 감점이 크게 될 수 있다라는 게 핵심 권장과목이 될 거고요 화투나 확통이나 기아를 하면 좋다 이거는 하면 좀 의미있게 해석해 주겠다라는 것이 권장과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고2 친구들이나 고1 친구들은 내가 가고 싶은 과가 뭔지 모르겠다 나는 하고 싶은 것도 없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골라야 하느냐 라는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고1, 고2 때 그렇게 끝내 내가 이 계열의 어떤 학과를 선택하고자 할 때 그 과목을 선택하지 않아서 낭패를 보는 선배들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희망하는 과가 없거나 희망하는 계열이 없다면 그 계열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아닌 계열부터 먼저 좀 치고 일단 관련 계열 정도를 조금 압축하는 정도의 노력은 해보시고 과목을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능체제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수능체제가 높은 학교도 있고 낮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교과목을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내가 수능에 이 과목을 볼 것이야 특히 사탐이나 과탐이 그럴 텐데요 그 다음에 국어도 마찬가지고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선택을 하신다면 수능과 내신 공부가 병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예전에는 일반고와 특목자사고는 생계부의 질적 수준이 되게 명확했고 그 다음에 배우는 교과목의 차이도 워낙 컸었는데 요즘에 보통 생계부가 좀 상향평준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듯이 일반고 친구들도 전문교과라고 하는 예를 들면 이과가 이게 조금 더 심한 편인데 고급수학, 심화수학, 고급생명과학, 고급화학, 고급물리학 아니면 생명과학실험 또는 화학실험과 같은 전문교과를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이수하고 생계부를 서술하는 일반고들이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2024학년도부터는 자소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지되거나 제한이 되는 요소들도 정말 많아서 2024부터 실질적으로 의미있게 해석되는 건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그 다음에 세특 이렇게 네 가지가 큰 요소로 남아있게 되었는데 자소서로 서술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 세특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수를 좀 더 확보하면서 깊이 있는 서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공동교육과정을 이용하는 전문교과에 대한 선택도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1, 2학년 어머님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하는 공동클러스터라던가 공동교육과정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교육청이라던가 학교에 좀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런 것이 조금 애매하시다고 하면 그러한 공동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교실온다시라고 하는 사이트도 있으니 여기에 들어가셔서 이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데 내가 전공하고자 하는 계열과 관련하여 호기심을 갖거나 또는 아 이거를 좀 더 깊게 탐구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있게 해석을 하고 높은 평가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택하신 친구들이라면 고민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택과목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선택과목을 단순히 학교에서 주어진 것 안에서만 선택을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아이는 자기주도성 또는 적극성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않으니 우리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 클러스터나 공동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시면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있는지 정보 수집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이냐 교과이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의 기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해주셔야 내 아이가 동일한 노력으로도 조금 더 효과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거 그냥 선택하라고 하니까 대출 이렇게 선택하고 넘어가는 부모님들이나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유니프클래스 윤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